서준 씨가 나왔습니다. 박서준 씨. 피오. 피오가 오늘 많이 던져줍니다. 김 비서가 왜 이래? 그리고요. 그녀는 예뻤다. 50% 정답. 정식. 마녀의 연애. 그리고요. 그녀는 예뻤다. 마지막으로. 마녀의 연애. 그녀는 예뻤다. 한선아 씨. 한선아 씨. 한선아 씨. 왜 왔을까요? 분명히 드라마일 것 같은데. 일단 슬픈 도시 여자들이라는. 슬픈 도시 여자들이라는. 슬프잖아. TV. 왼쪽이 문제잖아, 왼쪽이 지금. 왼쪽이 뭐지?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하는 행동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.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. 방송에서 얘기는 돼요? 여기까지는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. 삐 처리해 드릴게요. 태연. 결혼과 재혼. 맞네. 사랑하는 거지. 두고. 그렇지, 그렇지. 뒤에는요? 술꾼 도시 여자들. 60% 정답. 결혼과. 그럼 결혼은 맞는가 보다. 넉살. 넉살. 결혼 말고 연애. 술꾼 도시 여자들. 99% 정답. 왜 그렇게 살짝 틀릴 수 있어요?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. 태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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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맞춰야 돼. 재혼? 말고 연애? 왜 이렇게 재혼이지? 왜 자꾸 재혼이야? 99%. 아니 뭐하고. 에로 부부 그만 보세요. 넉살. 넉살. 연애 말고 결혼? 그리고요? 술꾼 도시 여자들. 맞아요. 도시예요, 도심이에요. 정확히 얘기하세요. 오심이요? 오심. 오심. 오심 씨. 에이. 오심. 오심. 오심 씨. 에이. 두려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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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심이라고 해. 도심이라고 해. 그럼 시일이야 도심. 그런데 여기 작품이 나온단 말이야. 술꾼 도심 여자들? 59년. 연애 말고 결혼. 술꾼 도시 여자들. 여자들? 아니 술꾼 도시 여자. 두 분 다 실패. 두 분 다. 태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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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애 말고 결혼. 그리고요? 슬픈 고시 여자들. 정답입니다. 아이고, 섹시해. 아이고, 섹시해. 아이고, 섹시해. 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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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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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. 헤이. 컴온. 아아. 컴온. 뒤집어. 뒤집어. 저거 아니야. 아이고. 이렇지 않아서. ứ.